그날 오후 이렇게 돌아봐 돌아? 응 그래가지고 돌아면서 박수치는 거야 손바닥 맞추기 이거 옛날에 해왔잖아 우리 이거 한번 해보자고 이게 이쪽 관절에 되게 좋대 어깨, 어깨 이거 스트레치하는 데도 좋은 거야 이거 그렇죠 해보자 일단 딱 모은 거 하려니까 힘드네 이런 데가 다 땡기잖아 안 되는데? 난 되는데 진짜 진짜 짜증나 랠랠랠랠랠랠랩 그렇게 해 볼까?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랠랠랠랠랠라 따라라라따 함께 있으면 웃을 일이 많아 지루할 틈 없다는 두사람 이렇게 코드가 잘맞다니 부부는 닮아간다던데 부부는 너무 닮아서 부부가 된게 아닌가 싶네요 이렇게 즐기듯 운동하면 저절로 건강해질 것 같지만 박준규, 진송아 씨 부부가 특별히 건강관리에 신경 쓰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.